야 멋지다. 아름다운 곳이예요. 자 여기는 어디에요? 게티? 게티 빌라. 아름다운 길. 스쿨버스도 있네. 학교가 있나? 아 단체소님. 야 좋다. 이제 인식의 가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장미가 너무 아름답다. 너무 좋다. 나 이런 데서 살고 싶다. 게티 너무 멋진 분이네. 핑크빛 장미 너무 예쁘다. 멕시코 치사고 여기서 살고 싶다.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.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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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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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읍시다. 맛있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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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사려고 하고 있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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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영화 사려고 하고 있대요 영화 사려고 하고 있대요. 영화 사려고 할 때 enc놔page의 사운mes에 attrib었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